굳이 뭔가가 차차 길고 불편하지 않는데 괜히 걷는 아 아 특히 스테이크 썰 아 아 근데 이거 말해야 되나 이거 옮기고 아 맞아요 거울 볼 때가 약간 자기가 거울 볼 때가 약간 자기가 조금 멋있어 멋있다고 생각했어 아 아 내가 언제 해결했어 너 그래 장난친 거지 엊그제 봐야 엉그제 봐야겠다